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냥 냥 진 그 양은 안대주 냥 냥 냥 냥 냥 아 이 새끼들 어 못 끈가이 그래 잡아놓고 금..금 냇몽 금 냇몽 바쁘게 오바 걸어놨네 그래 걸어놔 아 오바한테 낑긴거 실화냐 얘를 왜 안 넘어가냐 아 오바 이거 내가 지금 못 날린다 날려줘야 되는데 워터싱하고 빼를 일단 빼려야 돼 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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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